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창일입니다. 저는 한국해양문화를 주로 조사, 연구하는 학예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태역과 망사리를 통해서 태역과 망사리의 기능과 그리고 그 태역과 망사리 속에 숨어있는 한국해녀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역과 망사리는 해녀들의 많은 물질 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수를 할 때 잠수복을 입는데 잠수복이 지금의 공후 잠수곡이 없을 때는 물소중이와 물적삼이라는 산배로 만든 물옷을 입었었는데요. 조선시대는 그조차도 없어서 하의만 입고도 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환경이 없을 때는 또 맨눈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이 태역과 망사리가 없을 때는 물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갈키라든지 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갈키라든지 전복 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 태역과 망사리는 물질을 할 때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고요. 채취한 해산물을 운반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첫째로 해녀들이 물질을 했을 때 올라와서 쉴 공간이 필요한데 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자꾸 하냐면 바로 이 밖으로 만든 태역을 잡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물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해산물을 채취했을 때 이 망사리에 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녀들이 혼자 물질을 하지 않습니다. 다 많은 해녀들이 같이 나가서 하는데 물속에 1분씩 이렇게 있으면 동료 해녀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수를 하더라도 태역과 망사리가 물 위에 떠 있으면 동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들이 떠내려갔을 때는 위험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선박들이 해녀들 물질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올라오게 되면 배하고 부딪혀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태역과 망사리가 떠 있으면 배들이 태역과 망사리 밑에는 해녀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역과 망사리는 해녀들 물질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물질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제주도 해녀들은 항상 집에 박을 키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박으로 다 파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박을 가지고 파내가지고 이것들을 말려서 여러 개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이 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틸폼으로 대체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희귀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 보이지만 우리 박물관에서 다른 박물관 나들이를 가장 많이 간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역과 망살입니다. 다른 박물관에서는 요즘 만든 것들을 주로 하는데 지금 이 원형 예전에 만났던 그 방식대로 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인기 있는 소장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역과 망살이 속에 숨어있는 해녀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883년에 조일통상이 체결되고 나서 한국의 바다는 완전히 일본의 바다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883년 이후에 일본에 있는 잠수기 어선들이 수백 척이 와서 제주도 해악을 황폐화시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해녀들이 물질을 해도 황폐화되기 때문에 채취할 게 없어요. 그래서 육지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 육지를 눈을 돌리는 그 시점에 일본에서는 제국주의 때문에 군수품이라든지 많은 식료품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필요했던 게 가장 필요했던 게 우뭇가사리였습니다. 우뭇가사리로 공업용 접착제도 만들고 다양한 가공품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우뭇가사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1930년대 되면 미역 가격의 1000배 이상의 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우뭇가사를 채취하기 위해서 1년에 4천명, 5천명이 부산 영도를 중심으로 해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녀들이 육지로 처음에 1차로 출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6.25전쟁 이후에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 20년 동안 다시 2차 원정을 오게 됩니다. 그때의 해녀들이 지금 현재 육지에 남아있는 3,900명의 해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때 정착한 해녀들이 지금 70대 중반부터 80대가 넘은 해녀들인데 아직도 왕성하게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녀들이 어떻게 정착을 했냐면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제주도로 내려가서 해녀들을 모집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미역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의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해녀들을 데리고 오는데 보통 한 마을에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해녀들이 오게 됩니다.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자들이 한 마을에 이렇게 많이 오니까 육지에 있는 총각들은 또 설레겠죠. 그래서 저녁에 같이 놀기도 하고 다음에 또 제주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같은 마을에 오게 되면 다시 익숙해지니까 정이 들고 청춘 남녀들이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육지에 정착한 그 해녀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국의 동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의 바다를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육지에서는 젊은 해녀들이 수급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80에 가까운 해녀들 혹은 80이 넘은 해녀들이 왕성하게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역과 망사리를 통해서 한국 해녀의 100년 짧은 동안 이야기를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삼척, 갈란마을이라든지 울산 제점마을이라든지 부산 영도 이런 데를 조사를 하면서 해녀들을 조사하고 기록한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고요. 저는 또 칼럼을 통해서 해녀들에 대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다른 풍부한 자료들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태역과 망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